아 배성우의 시내타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휩쓸며 미스터 액터라 불렸던 배우 어떤 영화든 대체불가한 연기를 보여주죠 바로 배우 필립 세이모어 허프만입니다 허프만은 연기 지망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해지거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기를 위해 연기하세요 그리고 꼭 연극 무대에 서보세요 혹시 돈을 위한 거라면 가치없는 일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연극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게 그를 최고의 배우로 만든 힘인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2학장 영화 마지막 사중주 OST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사중주는 필립 세이모어 허프만과 크리스토퍼 월켄 주연한 영화죠 2주간 시내타운 진행을 맡은 배우 배성우입니다 필립 세이모어 허프만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연극 트루 웨스트의 주인공 리 역을 필립 세이모어 허프만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늘 영화와 연극을 병행했을 정도로 연극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고 47의 세상을 떠나서 참 아쉽습니다 저도 그 소식 듣고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시간 날 때 호프만이 출연했던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0419님 저 오늘 배성우님이랑 조인성님 보려고 진짜 출근 안 하고 있어요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조인성님 팔뚝만 보여도 좋으다 정은숙님께서 워메워메 하늘이 열리는 날처럼 여기서 조인성씨를 보다니 격하게 반가워요 2377님 지금 맞은편에 그분 앉아계신 거 맞나요? 아이컨택 하시는 분이 조인성씨 맞죠? 어서 모셔주세요 네 광고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시내타운 DJ 한다니까 먼저 선뜻 나오겠다고 해주신 배우 조인성씨 정말 너무너무 다행으로 투샷을 안 잡고 있습니다 내가 글로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에 계신데요 광고 듣고 빨리 만나보죠 조인성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오늘 이분 나온다고 하니까 이미 라디오 사무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이 투샷으로 같이 잡히기 두려워하는 분이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점점 더 깊어지는 배우 인성아 어서와라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린 것 같아요 조인성씨 출연 소식에 여기 라디오 오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제 저 올 때는 잠잠하더니 오늘은 바글바글 오셨다가 지금 좀 빠졌네요 순간이에요 그렇죠 어쨌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라디오를 보는 분들한테도 인사 드린 거죠 네 순간중간에 계속 드렸어요 제가 DJ 한다고 하니까 조인성씨가 본래 방송 첫날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나오시길 잘 아신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나왔으면 했어요 더 헤매게 그 편이 낫지 않나 한 번에 그냥 매를 다 맞자 서로가 당황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라디오는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우연히 만나서 약간 좀 그동안 다른 라디오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둘이서 헤맬 때 그 모습을 보시면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기대심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도 거의 비슷하게 헤매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걱정돼서 그래요 저도 제가 걱정돼요 같이 하여튼 몇 개월 동안 더킹 촬영했고요 아직 개봉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후반 작업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사실 조인성씨도 마찬가지고 영화 홍보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오해하실까 봐 두 분 같이 찍었다는 영화 어떤 영화예요 하고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인성씨가 살짝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뭐 사실 정리가 된 거는 읽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권력자들과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생존과 대결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검사들의 얘기 뭐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 번쯤 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신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학창시절 때부터 사실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의 오는 어떤 선택과 조금 조독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지만 신리가 좀 약할 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서 어떤 그런 야망과 욕망을 찾아 선택을 하다가 한 인물이 희노애락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보시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흥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확 되는 영화네요 출연 배우들이 누가 있죠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정우성 선배님 그리고 김하중 씨 그리고 배성우 선배님 그리고 준열이 그리고 정민이 박정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프닝을 시작해서 우성희 형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마지막은 배성우로 끝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배성우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요? 욕심? 하여튼 거기 조윤성 씨가 맡은 역이 직업이? 네 검사고요 네 이름은? 박태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배성우 씨도 검사 역할이고 제가 또 약간 엘리트 전문 배우라서 검사 역을 정우성 선배님은 또 우리 권력의 상징인 선배 검사 역할을 맡으셨죠 개봉이 아마 한 12월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에 가능할까요? 12월은 해야 돼요 해야 되나요? 네 한재림 감독 감독을 맡은 한재림 씨가 굉장히 꼼꼼해서 너무 후반 작업을 오래 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아니에요 12월은 해야 돼요 꼼꼼하더라도 12월은 맞춰주셔야 돼요 네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제작진에게도 같이 찍으면서 한재림 감독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조인성 씨도 촬영하면서 한재림 감독의 디테일에 놀랐던 적이 언제 혹시 있으신가? 워낙 디테일을 하면 사실 감독님의 생각이 확고하면 연기하기는 좀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모호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순간이 놓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한재림 감독님이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를 보는 시선이 확실해서 사실 표현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재밌었고 그리고 어떤 구름 같은 생각을 명개다 보면 약간 구름같이 추상적이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셔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말씀을 잘 못하시나 봐요 같이 항상 괜찮으신 거죠? 네 걱정돼서 그래요 충분합니다 물도 드셔가면서 같이 더킹 촬영할 때 절친이신 차태현 씨한테 제가 자는 사진을 자꾸 보냈다고 하던데 네 우리 모두 성우영을 애정해요 성우영의 모습 하나하나 다 담고 싶었고 그거를 공유하고 싶었고 저뿐만 아니라 뭐 그게 태현이 형 뿐만 아니라 우빈이, 중기, 경수, 광수, 주환이 다 우리가 그 사진을 소장하면서 굉장히 30대 또 20대 후반 배우들이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커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반면 교사를 삼고 계신가요? 굉장히 귀여워요 성우영이 지금도 약간 수줍고 귀여운 표정으로 계속 이 보이는 라디오를 약간 컨셉인가요? 아니면 진짜의 모습인가요? 네 저는 뭐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휴대폰에 갖고 계세요? 사진이요? 굉장히 많죠 지워주시면 어때요? 싫어요 또 이제 다른 작품 얘기를 해서 넘어가서 얼마 전에 이게 화제 속에서 끝난 드라마가 있잖아요 Dear My Friends 거기서는 서연아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때 조인성 씨가 있었던 슬로베니아 본 곳이 또 굉장히 디마프 조인성 코스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하면서 조금은 휴가 기분이 나셨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찍으면서 그 드라마를 찍었어야 했기 때문에 스케줄도 굉장히 좀 빡빡했고 사실 갈 때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동거리가 조금 힘들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촬영으로 가는 해외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그 풍경과 그 느낌을 다 이렇게 즐길 수는 없거든요 좀 아쉬웠죠 네 그리고 또 Dear My Friends에서 다시는 약간 그렇게 조금 딱딱하게 하실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딱딱하게 해야 하나 저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PD님 괜찮으세요? 걱정이에요 I'm sorry But I love you 질문으로 넘어가서 가끔 이렇게 삑살이 나는 소리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것도 컨셉인가요? 저 시계가 차태현 선배가 주신 시계거든요 계산된 엄청나게 차고 다녀요 태은이 형 보라고 동생 꺼진 그만 차라고 시계 드셨어요 자기 안 찬다고 어쨌거나 그 드라마에서 다시 없어 캐스팅이라고 할 정도로 대선배님이 총출동하셨는데 조희성 씨와 함께하는 시인들이 사실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셨겠어요 사실 조금 같이 해보고는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한 번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연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맞아요 그 순간 같이 하고 싶었었고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좀 났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광수는 더욱더 어떤 좋은 추억이 됐을 거예요 선생님들과 직접적인 호흡을 맞추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긴장이 됐겠죠 김혜자 선생님의 아들로 나왔으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저는 고두신 선생님하고 한 신 정도 찍었던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 촬영하다가 기억나는 게 밤새고 촬영을 했는데 계속 투덜투덜 뜨시면서 나 이거 밤새고 바로 아침에 가서 고두심 선생님이랑 붙어야 된다고 참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 제가 혹시 많이 잘 못할까 봐 엔지 낼까 봐 참 걱정이 많이 됐던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찍고 아침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잘할 수 있으려나 다음부터 주무세요 푹 자 문자를 소개할게요 게시판 글이 방송 시작하고 벌써 천 개가 넘게 감사합니다 중기가 나왔으면 한 2천 개쯤 됐을 텐데요 두 분 옷 색깔 맞춰 입으셨나요? 느낌이 새삼 참 다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우 형이 셔츠 입으셨어요 목이 갑자기 이렇게 잠기네요 한미성 씨께서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런지 형제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함희랑 님께서 누가 DJ예요? 조인성 씨 DJ 해보실 생각? 이게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짬짬이 나와서 이 기분 만끽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인성의 신의 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9962님 어머 배송훈님 조인성 씨 앞에서 어찌 그리 수줍수줍하시나요? 두 분이 어찌 가까워지셨는지 궁금해요 별로 수줍하고 있지 않고요 촬영하느라고 사실 차태현 선배님의 소개로 성우 형을 처음 만나게 됐고요 촬영 전에 만나게 돼서 친해졌고 그래서 영화를 또 찍게 됐고 우리 모두 현장에서 배송훈 선배님을 좋아하면서 촬영을 했죠 특히 우성우 형도 너무 좋아하시고 성우 형을 아정 씨도 너무 좋아하고 준열이, 정민이도 그렇고 참 요정 같은 그런 배우였어요 현장의 꽃 참 곱잖아요 여기가 이상하게 말문이 막히네요 여기만 들어오면 머리 스타일도 약간 꽃같이 이거는 헤드폰 맞춤형 머리라고 사회로 싹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했어요 김형민 씨께서 일방통행 진행 방식 배송훈 님의 DJ 점수 조인성 씨가 매겨주신다면 몇 점? 형편없죠 지금은 사실 참 아 걱정돼요 이게 사실은 약간 아슬아슬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신선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슬아슬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박선영 씨를 위해서 맞아요 그분의 어떤 안정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문자는 김진아 씨께서 하하하 사무실인데 크게 웃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제발 그만 웃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1670님께서 배송훈 씨가 언제 가장 요정처럼 귀여운지요 조인성 씨 잘 때 진짜 귀여워 사람들이 모르는 배송훈 씨의 이런 점 매력적인 잘 때랍니다 굉장히 매력있어요 안잔척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너무 웃겨서 솔직히 나만 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사진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김혜민 씨께서 뭔가 톰과 제리 같은 느낌에 대하네요 인성 오빠가 제리인 듯 제가 원래 고양이상을 좀 좋아해가지고 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쥐띤데 아 그러세요 저는 닭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조인성 씨가 듣고 싶은 노래도 직접 골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노래 많이 듣는 편이세요? 그쵸 음악과 어떤 또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많잖아요 위로가 되게 많이 될 때도 있고 지금 들으실 음악도 사실 현장에서 감독님이 틀어주셨던 음악이에요 사실 물리적인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영화였는데 그럴 때 약간 세트장에서 오는 공허함 같은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감독님이 이렇게 틀어줬던 그 음악이었는데 되게 위로 많이 받았던 음악이었어요 저도 기억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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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DJ 역할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쵸? 괜찮아 사랑해 해서 네 유명한 작가 겸 DJ 그러면 조인성 씨의 DJ처럼 곡 소개 한번 딱 직접 해주시고 1부 마무리 멘트까지 쫙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이렇게 정색하게 정색하면서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바닐라 스카이 영화 OST 중 낸시 윌슨의 엘리베이터 비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성우의 시네타운 듣고 계시고요 저 조인성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고요 또 제게 궁금하신 질문 혹은 조인성 어디서 봤어요? 하는 목격담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한다 그냥 읽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한숨만 푹 쉴 건가요 매일 매일이 달콤할 수는 없지만 또 모르니까 내 삶에도 영화 같은 날 언젠가 한 번쯤 찾아올지도 몰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은 시내 초대에서 배우 조인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창 1위 배성우 씨죠 그렇다네요 고맙습니다 노래 불러봐요 세상에 무슨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갑자기 하여튼 진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10위래요 10위 그러게요 곧 역전되겠죠 그리고 당신 모른 사람 없는데 역전하고 싶다 다 그렇겠지 역전시켜 주십시오 어쨌건 이번에 조인성 씨를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격렬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댑니다 조인성 씨 출연했던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서 괜찮아 선택이야 라는 코너를 준비했다는데요 초침이 깔리면 제가 딱 질문을 하면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된답니다 나중에 부가 설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네 재밌을까요? 해보죠 네 시작할까요? 나랑 취향이 더 잘 맞는 친구는 송중기 송중기 이광수 송중기 내 연애 스타일은 연애 스타일은 디마프 속 순정남 혹은 비열한 거리 속 마초남 아 순정남 거울 보면서 내가 봐도 잘생겼다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즐겨 마시는 주종은 소주 혹은 와인? 소주 여자 형제가 있다면 배성호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다 없다? 아 글쎄요 이거 생각해 볼게요 아 고맙다 네 촬영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졸음, 추위, 더위 아 지금은 더위 요즘 들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 혹은 없다? 없다 네 나랑 취향이 더 잘 맞는 친구 뭐 그냥 바로 그렇게 나오시네요 네 왜냐하면 광수는 뭐가 되죠? 광수는 광수죠 광수가 착해요 진짜 착하고 네 근데 손이 많이 가요 광수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중기가 훨씬 더 제 마음도 많이 헤아려주고 네 스마트하고 지금 인기도 많고 그렇죠 네 광수가 좀 더 인기가 많으면 또 그때 광수 손을 들어주면 돼요 광수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근데 넌 손이 너무 가 그 송중기 씨가 조인성 씨가 제대 선물로 해준 태국 여행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고 같이 가셨어요? 셋이? 네 셋이 갔다 왔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자 이번 연애 스타일은 디마프 속 순정남 비열한 거리 속 마초나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라서 이게 순정남을 고르긴 했는데 네 둘 다 사실 저의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뭐 꼭 순정남이 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순정남을 선택 아 그러면은 그 드라마 속에서 네 보면 그 겨울 바람에 분다 네 보면 약간 지고지순 스타일 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발리에 생긴 일에서는 집착 네 괜찮아 사랑에서는 적당히 네 바람기도 있으면서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맞다 보다는 그냥 다 제가 다중적인 성격이다 네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중인격은 너무 네 조금 너무 조금 이중인격보다는 다중인격이 나은 거 그렇죠 사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로 딱 이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복잡하니까 속이 개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또 성향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여자 형제가 있다면 배성우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다 혹은 없다 없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매력있고 성우 형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조금 굉장히 감정적인 노동이 있는 직업인지라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한데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역시 뵌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요즘 들어 진지하가 하고 있는 고민은 없다 네 네 뭐 고민할 게 많이 없어요 네 작품 고민 그것도 별로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끝나요 질문이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뭐 그냥 보통 포장해주고 그러는데 네 그냥 이렇게 끝내네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 고민을 할 때 화끈하게 고민하고 깊게 고민했다가 딱 빠져나가고 나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지내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DJ의 어떤 숙명 숙명과 사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12월에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고민은 어떤가요 그거는 아직 왜냐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반 작업도 해야 되고 네 그거는 고민보다는 해야 할 게 있을 때 조금 기분이 조금 나아요 해야 할 게 없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손을 떠났을 때가 좀 불안하지 지금은 제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렇죠 네 어때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다가 그게 이제 딱 벗어났을 때는 너무 이렇게 자유로운 모양새가 딱 보여서 좀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네 끈적하지 않고 굉장히 쿨하면서도 딥하고 네 괜찮죠 좋아요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조인성 씨의 추천곡 두 번째 듣겠습니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에 삽입됐던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이건 예비 아니에요? 아 그냥 가요? 아 예비였군요 예비예요 그 다음 이거 왜 그러시지? 그런 걸 예비로 저희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추천곡이었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틀어드리는 곡은 영화 연애의 목적에 삽입됐던 장재형 씨의 연애의 목적입니다 배성호의 시내타운 시내 초대석 배우 조인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문자가 많이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 박정민 씨가 어제도 문자 왔는데 오늘도 배우 박정민입니다 인성희 형 나오셨네요 전 언제 나가요? 형님 두 분 말복인데 방송 끝나고 몸보신 하세요 그리고 저도 맛있는 거 사주세요 비싼 거 얘는 뭐 자기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항상 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요 신인상 받고 그냥 어? 참 넘어가려고 그러고 참 비싼 건 또 밝히고요 그쵸? 걱정이에요 이 친구도 독립운동가 역할 했었는데 네 맞아요 어쨌건 제작진 출연 부탁했는데 일단 스케줄 조율 중이라고 아이고 밀당을 했다고 하네요 종민아 빨리 와라 어떡하지 자 3478님 조인성 씨께서 배성호 씨에게 궁금한 질문 몇 개만 해주세요 조인성 씨의 진행 뭐 이걸 어떻게 요즘 연극은 잘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계시나요? 트루에스트? 네 뭐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이거 끝나고 클로저 네 또 네 여배우들과 함께하는 연극 네 트루에스트는 남자 배우들끼리만 하고 있거든요 형이 좀 약간 지루해 하셨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연극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사실 클로저는 이번이 몇 번째죠? 여섯 번째입니다 네 할 때마다 약간 다른가요? 연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연출에 따라서 달라지고 배우에 따라서도 사실은 연극은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매번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출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또 달라지는 재미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장 안 해주시는 거죠? 그 포장 네 자 그 턱 깨지 말라고 차태현 선배님께서 문자가 오셨어요 턱 깨지 마세요 네 앞으로 이렇게 손깍지 끼고 2550님께서 두 분 친한 거 알겠으니까 하나씩 단점 말해주세요 없는 단점 찾아서라도 성우 형의 단점? 많이 자는 거? 그만 자요 형 걱정돼서 그래요 그만 자겠습니다 도대체 밤에 뭐 하는데 자꾸 아침에 자요 밤에 저기 밤에도 자 아 잠이 많아서 그렇구나 형이 그럼 나이 먹으면 그래 자 조인성씨 목격담이 들어와 있네요 5125님께서 인성희 형 훈련소 조교 장훈이에요 창훈 창훈 창훈이에요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네요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참 기억나네요 4458님께서 북가자동 슈퍼에서 일할 때 조인성씨 외할아버지를 뵀어요 외할아버님께서도 완전 잘생기셨어요 벌써 6년 전이네요 네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할아버지 근데 잘생기셨어요 아 이렇게 좀 갈무셨나 봐요 네 메타 키도 그렇고 아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조인성씨 동생 분도 제가 가서 뵈면 멋있게 생기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나아요 네 형이 낫죠 원래 형보다 나은 동생 없다고 그냥 오늘은 그렇게 가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우경진님께서 오래전 대전에서 영화 쌍화점 찍으실 때 봤는데 정말이지 끝도 없어 보이는 다리 길이에 놀랐습니다 트레이닝 바지 입으셨었는데 혹시 바지 제작해서 입으시나요? 웬만한 사람은 어깨까지 올릴 수 있는 법한 길이던데 아유 아니에요 네 기성복 입으신답니다 네 네 허은경씨께서 7년 전쯤 역삼동에 베이커리 사인회 오셨었어요 저희 회사 근처라 뭔 사람이 저리 많지 하며 두리번거렸는데 흰티에 청바지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눈에 띄는 그 사람 조인성씨가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후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 기준에 연예인 실물 갑은 조인성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1529님께서 인성오빠 하남시청 앞 농구장에서 농구하시는 모습 예전에 뵀는데 요즘도 농구하시나요? 예 예전에는 기방이랑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집이 그 근처여서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잘 못해요 몸이 부딪히고 그러면 아파서 아파요 그래서 못해요 슬슬 아파지고 있죠 예전 같지 않아서 아파요 네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64님 조인성 배우님 평소에 배디와 사석에서 만나시면 어떤 얘기 주로 하시나요? 영화 이야기 아니면 여자의 이야기? 뭐야? 뭐 둘 다 다 하죠 그렇죠? 다 하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사는 얘기 많이 해요 네 의외로 저희가 진지한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김지영님께서 두 분은 SNS 안 하시죠? 두 분 SNS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는 잘 할 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해요 1977님께서 영화같이 출연한 정우성님 유진열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우성희 형이랑 이번에 작품에서 너무 좋아요 저는 우성희 형을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그리고 만나 보니까 더 좋았고 사실 현장에서도 사실 제가 나오는 분량이 많아서 사실 스태프 전체들을 신경을 못 쓸 때가 있는데 뒤에서 또 우성희 형이 그거 다 챙겨주시고 아 선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저런 선배가 꼭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네 저도 보면서 사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정말 좋아하는 게 그리고 서로 야 우리가 정말 이제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영화를 찍는구나 하면서 되게 즐기시는 모습을 봐서 구경만 해도 재밌었어요 좋아해요 그리고 준열이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드라마 찍으면서 작품하기가 영화 또 동시에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참 티내지 않고 열심히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정말 더 잘 될 거예요 준열이는 네 그쵸 저도 이뻐하는 후배입니다 2166님께서 두 분도 촬영할 때 NG 많이 내시나요? NG 내면 어떤 스타일인지 서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하게 그쵸 저도 형 보면 이상하게 웃어서 NG가 나고 형도 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연기하다가 웃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음이 좀 많이 났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건지 제가 웃기나요? 네? 되게 웃겨요 사실은 조인성 씨가 굉장히 웃깁니다 그리고 연기도 약간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연기하는 거 잘 못 봤는데 이상한 호흡들과 이상한 에너지를 내서 저도 솔직히 연기 보다가 그냥 뭐야 관객처럼 약간 웃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 번은 미안했던 게 저는 카메라 뒤에서 연기 받아주는 쪽이었고 저한테 연기하는 거였는데 그걸 보고 제가 웃어가지고 같이 NG가 났던 적이 있어서 네 맞아요 기억나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인성 오빠 준비 중인 차기작은 뭔가요? 드라마, 영화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은 없어요 더 킹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촬영은 끝났는데 후반이 좀 남아서요 그거 마무리하고 올해는 어쨌든 두 작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7944님 인성형 청담동에 있는 피부 클리닉에서 봤어요 그때 병원에 있던 여선생님들 눈빛을 아직 잊지 못하겠네요 호호 물어보니까 자전거 라이딩하다 다치셔서 드레싱하러 오셨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보셨구나 상처 괜찮으신가요? 자전거 자주 타세요? 네 이게 상처가 좀 남아있어요 이게 이광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어느 날 얘가 전화가 와가지고 라이딩을 하자고 저는 전기자전거예요 그래서 오래 타봤자 뭐 30km 이상은 못 가요 근데 충전이 안 되면 이게 페달이 안 밟히고 근데 저쪽 자기네 동네 구리 쪽 어머니 사실인데 어디지? 남양주인가? 그래요 거기 가자고 자기가 가봤다고 근데 얘가 길치예요 광수가 훈련이 길을 헤매더라고요 본인 집인데 네 헤매더라고요 가봤다면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크게 다 칠 뻔했죠 그 질문에 달의 길이 맞는 자전거는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있어요 다 있답니다 네 다 있어요 손이 많이 가네요 광수씨가 네 굉장히 많이 가요 발도 많이 가네요 아이고 발도 커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커가지고 네 제 걱정이나 좀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그만 걱정할래요 자 광고 들어야 된대요 네 광고를 들을텐데 아직 가지 마세요 클로징까지 있다가 그럼요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네요 네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네네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와비안합니다 자 조인성씨께서 함께한 소감 한번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또 성우영이랑 하니까 좀 더 풀어진 모습으로 인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저의 풀어진 모습이 어땠나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냥 요즘 너무 더우니까요 이렇게 좀 가볍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해봤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네 더킹 개봉하면 시네타운 다시 한번 나와주시는 거 네 같이 네 같이 나오죠 좋아요 자 아까 추천 제가 잘못 드렸던 곡 틀어드릴게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마음먹은 대로 다 잘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 gen장 낯속 I don't want to be a part of your parade I don't want to be a part of your parade indication장 낯속 MCK an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F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